자 지금부터 동아 혈택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재료와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재 동아 혈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바로 LG OLED 관련 종목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애플카와도 엮인 바가 있죠 이러한 주가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증권과 레포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23년도 4분기 실적 한번 체크해보면 4분기 수익성 개선에 성공을 했고 연간 실적 관련해서 주요국에 관련한 투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부진했습니다 결국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이 일부 부각이 됐고요 24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요 본격적으로 마이크로 OLED 관련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실적 전체가 이제 점차 우상향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가는요 실적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이런 성장성이야말로 주가의 선반영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시장에 대한 예고와 함께 기대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적인 부분 바로 뭐가 있어요 기대치가 OLED 양산에 대한 품질공사 장비와 그 다음에 자동차용까지 현재 증가하고 있고요 자회사인 선입 시스템 관련한 사항도 점차적인 실적이 올라오고 있다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실적 개선에 대한 성장성 전망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어떠한 거품이나 또는 과멘수 관련한 우려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재 주가 관련해서는 PER의 10 언더 이하죠 6.6배로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유서업체의 평균 PER이 28.3인데 불구하고 현재 해당 업체 PER 6.6배라는 것은 어때요? 대략적으로 4배 이상 4분의 1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핵심 대응 가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어디서 파느냐 어디에 손절을 치느냐 결국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다른 유튜브 영상들 백날 찾아보도 이런 내용들 안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저는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제 채널 성장도 할 수 있다고 믿고요 그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 같은 경우는 거대한 주봉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눌림이 나오는 9,000원 구간 눌림목 매수구간 9,000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매우 짧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존 저점 8,000원 매우 짧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기존의 저항라인이었던 12,500라인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는 16,700라인까지 설정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1차의 물량의 반전 2차의 전략 매도를 통해서 안전 구간에 대한 수익을 확보해라 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이 핵심 대응 가격 전략에 대해서 딱 한 주라도 직접 사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표가와 그 다음에 손절가 이러한 매수가 전체적인 내용들 체크해 드려서 대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떤가요? 당장 1시간 뒤에도 2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대응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건데 이와 관련해서 분명 시간이 지나면 대응 전략도 분명히 또 달라질 테고 그리고 갑자기 큰 게 한 방 오게 되면 바로바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지만 시간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려면 대응 이후에 이미 손해를 본 상태 딱 이 그림처럼 된 상태에서 영상을 봐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되겠죠 분명 제한 사항이 생길 겁니다 영상을 본 시점 이후에 그렇다면 실시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간차가 생기면서 나오는 대응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은 댓글들 남겨주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솔루션으로 실시간 대응 카톡방과 함께 1일 장전 대응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영상을 본 시점 이후에 시장이 달라졌다거나 수급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오시더라고요 그와 관련돼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드리면 좀 낫지 않을까 조금 더 수익을 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신청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당 종목명과 함께 문자라고 보내주시면 장전에 1일 대응할 수 있는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또는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카톡방 신호를 바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명 플러스 카톡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전체적인 이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에 대한 어려움들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이 매우 매우 궁금하죠 제가 상단에 이렇게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드렸고 010-5929-7823번으로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그게 바로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자가 낫다 어떤 분들은 카톡이 낫다 라고 하시는데 본인들의 성향 취향 선택에 맡기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을 보셨다면 반드시 대응하는 부분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소통방 관련 대응 타이밍 신호 드릴 거고요 바쁘시다면 어때요? 네 문자를 통해서 장전 또는 장중에 문자를 발송해 드릴 테니까 대응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 어때요? 지금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본인의 실시간 종목을 대응하셔라 그리고 수익을 지키셔라 라고 강조 드립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 실시간 가격 대응인데요 왜냐? 시장 수급이 바뀌거나 재료, 모멘터, 주요 공간을 돌파하는 순간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고 그렇다면 아예 실시간 대응 신호를 받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강조 드립니다 신청 방법 위에 번호, 종목명과 문자 또는 종목명과 카톡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24시간 이내에 답변 드리고 초대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수익을 내드렸을 때 저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된다면 어때요? 맞습니다 슈퍼챗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영상 밑에 댓글에 달러 표시 있는데 슈퍼챗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제 영상, 채널 시청해 주시면서 팬층이 된다면 저는 채널 성장을 꿈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도와드린 이유도 명확하고 저도 당연히 채널 성장하면서 투자 유튜버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와 저 유튜버 사이 간에 어때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 이런 부분들 솔루션 제공해 드릴 테니까 혼자 제발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번호로 구독자라면 문자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목 관련 세부적인 디테일 대안, 대응 전략, 자료 이 부분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야기 드릴 건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결국 가격 전략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영상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과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내가 물려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고 수익으로 마감할 것인가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영상을 시청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한 주요 핵심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냐면요 레포트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차후 종목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에 어때요? 모멘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놨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죠 그러면서 발행 컨텐츠 보면 핵심적인 주요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레포트를 쭉쭉쭉 만들어서 주요 핵심 종목에 대해서 그냥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보여드리면요 바로 화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요 핵심 자료에 대해서 공유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 결국 어디서서 어디 파는지 핵심적인 대응 전략 가액들이 적혀 있고요 추가적으로요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 주요 차트를 통해서 어디예요? 네 맞습니다 현 추세와 주요 진입 포인트 가격적인 전략을 완벽하게 보고 왜 이 구간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근거를 통해서 어때요? 투자의 매매 기준을 갖고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및 주요 기업 개요와 그다음에 추천과, 목표가 모두 정리해 드리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보시고 그냥 걸어두고 그대로 따라하셔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핵심 매수가와 추가적으로 미공개 정보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요 수급과 주요 매집 세력에 대한 부분들 매우 매우 궁금하시죠? 이런 부분들도 주요 평당가 산출과 그다음에 주요 매물대의 의거에서 핵심적인 매매 근거를 같이 포함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왜 바로 영상에서 가격 전략을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야 바로 속 시원하게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유튜브에서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이 다른 많은 유튜브 영상들에서 이것을 카피하거나 재사용하거나 한마디로 복사 및 재배포로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를 사칭하는 주요 광고 계정과 사기까지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컨텐츠를 보호하고자 핵심적으로 이 시청자 그리고 인증된 구독자가 아니라면 가격 전략은 어때요?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그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보시면 이 대응 전략과 실시간 참여해서 종목 질문하는 부분들 그리고 종목 대응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 아주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놨고요 010-5929-7823번 여기로 해당 종목명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종목 분석도 취합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분들에게 모여서 주주 카톡방에서 이 링크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해당 레포트 가격 전략까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난 이게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가적인 종목들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영상하고 그 다음에 요청 종목을 기반으로 어때요?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한마디로 첫 번째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요 질문과 실시간 참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레포트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청하시면 주요 핵심 대응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어때요? 해당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난 실시간으로 좀 듣고 싶고 영상으로 좀 풀어달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올려드리고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 영상 공개 영상도 있겠지만 비공개나 또는 일부 공개로 핵심적으로 같이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거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걱정이신 분들은 망설임 없이 해당 번호 010-5929-7823번으로 종목명 적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종목 대응 방법이야 그 다음에 자료들 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너무나도 간단하죠 번호로 종목명 남기면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해당 카톡방에 초대해 드리거나 또는 나는 카톡방 싫다 자료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레포트 접근거나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결국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서 꼭꼭 눌러주시고 저 채널 성장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수익과 정보를 찾아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을 통해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질문과 요청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종목 대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소통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와 관리돼서 제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하고 종목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드리는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 소통 매매 방에서는요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 차태 교육 그리고 종목 분석 공유와 마지막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어떤 부분이냐 일단은 레포트 부분에서 보시면 종목 추천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레포트 발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레포트 받고 싶으시다면 어때요? 이 링크들을 저희가 어때요?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주요 마감 시황 그 다음에 주요 핵심적으로 장중에 있을 스케줄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 계속적으로 시황 남겨드리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때요? 소액으로 단타 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종목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종목 추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 분석도 취합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어때요? 이렇게 종목 추천들 계속적으로 문자와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방, 카톡방 그 다음에 문자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종목을 대응하고 그리고 종목을 분석했던 부분들을 실시간 물어볼 수 있는 창구들을 대폭적으로 마련을 했고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종목 추천받고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모두 마련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등주 딱 한 개 수익나는 종목들 카톡과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리고 문자로 매일 하루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까지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 신호를 통해서 매일 일일별로 추천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매수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 주요 핵심적으로 매도 신호까지 같이 나간다는 점 이러면서 소액으로나마 조금씩 단타하면서 추매자금도 벌고 그 다음에 신규 현금 확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재미있게 주식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텔레그램방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종목 추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천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주요 구간에서 물어보시면 매도 신호 이후에 수익 났다고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많은 소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종목 추천을 한 이유 끝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면서 수익 인증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결과를 인증하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유튜브 상에서나 여러 가지 주요 수익 인증 부분들은 사고 넘치는 부분이죠 결국 수익이 났을 때가 아니라 수익이 잠깐 마이너스로 있었을 때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방에서 그리고 종목을 바꾼 할 때 이렇게 중간중간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루 1일 단타 그리고 보통 7거래일 내에서 주요 종목들을 빠르게 회전률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인증해 주시는 부분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릴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소액으로 하셔라 이 소액을 통해서 어때요? 계좌의 회전률을 높이는 방법 현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자금으로 추매 자금으로도 쓸 수 있죠 세 번째 그냥 물려있기보다는 그리고 현금이 없다고 관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요 종목에 대해서 수익 났을 때는 중간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잘라내면서 계좌 자체가 계속적으로 매수배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누적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번 사놓고 쭉 오르는 부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매법은 누적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결국 중간중간에 사고 팔고 하면서 주요 구간에서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크게 리스크는 줄이고 그 다음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방법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잡아들이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들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번호 제가 개인 번호 오픈했고요 010-5929-7823번 상단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로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들 주요 시간대 장중 시간대에 발송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어때요 각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까지 소통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 추천받는다 하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와 시장 주도주로서의 어때요 주요 대응 그 다음에 소액으로나마 추매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세력들이 강인의 주도주를 선택하고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의 특징을 잡아서 어때요 이러한 주요 수급에 대한 다시 한번 조건 검색식으로 검증을 한 이후에 정말 엄선해서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수매 자금들 그리고 소액으로나마 어때요 누적 숙률 분리시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고민이 있죠 내일은 뭘 살까 지금 뭐 사야 될까 라는 고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종목으로 결국 결과로 검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추천을 드릴 땐 세력들이 당일 주도주로 움직이는 세력 시간에 파악을 해서 두 번째 조건 검색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그런 종목들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가 뜬다 하더라도 엄선에서 한 종목에서 딱 두 종목만 발송함으로써 신뢰성과 함께 빠르게 수익 도달할 수 있도록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뭘 해주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브앤테이크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과 함께 하루하루 단타 가져가시면서 중간중간에 매수를 한 이후 어때요 불안하죠 과연 올라갈까 어디서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지금 사도 되는지 팔아도 되는지 언제 팔 때인지 결국 사는 건 쉽지만 가장 어렵다던 이 매도 시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추천드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재미있게 당일 주도주에 대해서 종목들 받아가시고요 딱 한 주라도 한번 사보셔서 수익이 나셨다면 하루하루 검증하셔서 재미있게 어렵게 물려있는 투자가 하니라 어때요 현재 시장에서 수급주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매매하면서 빠르게 회전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 전략으로 그렇게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렇게 저희랑 함께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도 받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도 받고 하실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상단에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 버튼 누르신 이후에 어때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해드려서 카톡방이든 텔레그림방이든 또는 문자든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저희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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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